다승의 장애물 우승이 있죠? 그쵸 장애물은 아무래도 제 경기인데 요새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꼭 머슬퀸 징크스를 깨우져 나왔거든요 머슬퀸 들어가고 나오면 완전히 꼬마 돼가지고 왜 이렇게 기가 죽어있어요 김지현 씨도 동생이 응원 왔어요 진짜 예뻐요 와 멋있다 완전했다 동생 분 언니 자랑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마이크 좀 갈까요? 할 게 없겠죠? 알겠습니다 할 게 없겠냐 어떻게 가지고 준비 안 했어요? 그럼 뭐 응원은 준비하셨나요? 몸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몸에 맡기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? 음악 좀 줘보세요 음악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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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현 씨 나와주실래요? 죄송합니다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에 저는 동생꺼만 보고 싶거든요 저 저 아 나 진짜 확 기분상 어머 갑자기 나와주 마 이러면서 동생꺼 보고 싶어요 음악 좀 주시겠습니까? 네 갑니다 Freddie ly 음악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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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현 씨 도 나와주실래요? 생 cambiar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. 언니 파이팅. 김지원씨의 도전을 보겠습니다.